베이징 Don'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워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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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무 좋은데? 이거 너무 모던하지 않아? 그래? 왜? 1960년대 비틀즈가 사용했던 도입부랑 비슷해서 난 좋은데 그것보다도 본조비의 It's My Life 후렴구에 사용했던 패턴이랑 너무 흡사해 그래? 그럼 본조비의 느낌이 나지 않으면서 비틀즈의 냄새를 살짝만 묻힐 수 없을까? 아! 그래 맞아! 바로 스타카토 그걸로 한번 가보자 원, 투, 쓰리, 어 워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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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좋은데? 이제 모던해 좋아 그럼 이제 도입부는 나왔고 첫 소절은 어떻게 가지? 음... 우리 잠깐 머리 좀 시킬까? 난 책 좀 읽을게 난 십자수 난 라면 잠깐 잠깐 들었어? 너도? 너 그 소리 다시 한번 내봐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 이건가? 뒤에 거 같은데? 그 뒤에 거 그 뒤에 거 어! 맞아! 이 소리야! 이 소리는 바로 마장조 마장조 자! 이걸로 한번 가보자 원, 투, 쓰리, 어 아 사랑이 이렇게 쉽게 오지 않는가 아주 좋은데? 넌 어때? 아 왜 울어? 왜 울어? 자꾸 눈물이다 우리 고생한 게 새콘다 이제 이 곡만 완성되면 우리 고생은 끝났어 자 이제 첫 소절은 나왔고 다음 소절은 어떻게 이어가지? 우리 잠깐 머리 좀 시킬까? 난 책 좀 읽을게 난 십자수 난 라면 스타카토에 이어지는 건 안단태가 제격이지 그쪽으로 한번 봐봐 무슨 소리야 이 음악은 모데라토라고 싸우지마 뭐라 했어 모데라토 싸우지마 뭐? 모데라토라고 싸우지마 모데라토가 맞다고 안단태가 맞아 니가 사과해 리더 날 무시한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음악을 무시한 건 못 참아 형이 뭔데 때려 왜 때리는데 왜 때리려고 왜 때려 형이 뭔데 왜 때리려고 잠깐 들었어? 너도? 너네 그 소리 다시 한번 내봐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 더 크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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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 소리야 이 소리는 바로 점점 크게 크레센더 자 이걸로 한번 가보자 원 투 유 유 드리 어 이별은 그렇게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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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난 이게 아주 좋은데 잠깐 리더, 그건 뭐야? 아 이거? 음악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어저께 비싼 돈 주고 샀어 이제 이렇게 멋진 장비도 있겠다 우리 후렴구마 완성시키자 우리 잠깐 머리 좀 시킬까? 난 책 좀 읽을게 난 십자성 난 라면 아 정말 장자의 고통 너무 어려워! 내 노트북! 내 노트북! 들었어? 너도? 다시 해봐 어? 아 이거? 이건가? 그 전에꺼 아니야, 이 소리가 들어가면 후렴구가 너무 둔탁해져 네가 그렇게 말한 건 그건 바로 농담! 맞아! 우리 이제 후렴구도 완성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자! 좋아! 준비됐어? 예! 자 한번 멋지게 가보는 거야! 원! 투! 쓰리! 어! 우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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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워! 사랑은 그렇게 쉽게 오직 산적 이별은 불러 캐쉽에 오지 민경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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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